안녕하십니까 유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주에 들고만 있으면 수익 날 수 있는 주간 유망주 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종목 공개 전에 오늘 오전에 단타로 들었던 종목이죠. 세토피아 당중에 20%까지 반등을 보였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시가로 들어가서 단타로 오늘 10%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네오디무비나 바나둠 이런 히토르 관련주들은 단기로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타야 같은 경우는 지금 오전 8시 30분에서 한 종목 정도 매일 드리고 있고 종가금에 하시는 분들은 10주에서 1시 한 종목 이렇게 두 종목 단기 종목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그 보이시는 010-4674 이쪽 번호로 2번이라고 입력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런 종목들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오늘 주간 유망주 제가 하나 말씀드릴 텐데 종목은 인선 E&T입니다. 코드번호 060-150입니다. 인선 E&T 같은 경우는 건설 폐기물이나 자동차 파쇄 재활용 사업 이런 부분을 영위하는 회사죠. 최근에 IS동서에서 자회사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이죠. 작년에 매출이 2300억 이상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300억 이상 기록을 하면서 자회사 중에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인선 E&T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인선 모터스죠. 인선 모터스가 폐배터리 원료 수급망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그쪽 부분에서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폐배터리 사업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엄청 가파르게 성장에 예상되어 있죠. 그리고 리툰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IS동서 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4개년 58% 이상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480%, 단계수익도 500% 이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인선 E&T 인선 모터스죠. 이게 원재료 확보를 진행을 1단계로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BM 솔루션에서 전처리 원료인 블랙파우더나 블랙매스 생산한 전처리 단계를 거쳐서 후처리를 이번 연도에 인수를 했던 TMC 회사죠. TMC에서 복합체를 양산을 마지막으로 총 3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스 홍서 같은 경우는 원재료 전처리 후처리 3단계 지금 리사이클링 밸류체인을 다 확보를 한 상태죠. 그 중에서 인선 E&T 쪽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셔도 지금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지금 밑에서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주식은 첫 매매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 매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손절을 할 때도 머뭇거림이 생겨요. 저는 주식을 무겁게 시작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가볍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1차 매매를 할 때 몇 천씩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한 번 손절을 하게 되면 다음 종목을 매수할 때도 쉽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한 종목을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가면 좋은데 주식 시장 자체는 주도 업종이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1차 매매를 좀 가볍게 비중을 늘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하셔도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좀 힘드신 분들은 상단에 2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잘 매설 수 있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